엄마 언제 다 불러 너희 나든지 큰 딸 송 복심이 여주 먹고 건강해라 송길석이 여주 먹고 건강해라 둘이나 배불러요 딸도 둘이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남았어 4남매여 이남이녀 못해 못해 말을 언제 봤어야 돼 우리 문정아 여주 먹고 건강해라 우리 태종아 여주 먹고 건강해라 우리 주은아 건강 여주 먹고 건강해라 우리 일종아 여주 먹고 건강해라 우리 미아야 여주 먹고 건강해라 나 텔레비에 나왔다 이 군수가 우리 매너라 여기 내가 이렇게 리포트로 나왔다 그러니까 미용이도 좋으니까 너희 이렇게 여주를 먹고 건강하고 바다에서는 해삼 육지에서는 여자 그만 더 가세요 채소의 해삼 여주로 올여름 건강해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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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